수험생 여러분들 추운 날씨랑 코로나 꼭 이겨내시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2020년 수험생 여러분 다가온 수능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몸조심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수험생들만은 비켜가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텐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냐 많이 노력하고 공부한 거 아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다음주에 수능인데 수능 잘 보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험생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능 잘 보든 못 보든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 이성곤입니다. 다음주에 수능 보신다고 하는데 올해 여태까지 준비 잘 해오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텐데 정말 고생하셨고 수능이 근데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긴장하시지 마시고 꼭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학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 박혜민입니다. 수능이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하는데 많이 힘드셨을텐데 분명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선수들도 수능 잘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50-6 2 confirm 4 카 6 아 소 6 5 4 고맙습니다. 5 근육 손 거 поехa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